현진은 지금까지 지연이가 해준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? 다. 에이. 언니 기억나. 초반에 싸운 거 기억나죠? LA갈비 재워놨는데 안 먹었다고. 신혼 때. 맛있었어, 맛있었는데. 그냥 아침이고 하니까. 아침에 LA갈비를 먹게끔? 그때 의욕이 막혔죠. 그때 힘이 잔뜩 들어가서. 그때 LA갈비 안 먹고 현진이 출근했을 때 엄청 서운하고 막. 근데 진짜 몰라. 원래 남자는 몰라요. 근데 왜 몰라. 아니 근데. 아무 생각 없이 먹었지. 아무 생각 없이 하나만 먹었지. 맛있었어요, 맛있었는데. 별로 밥맛이 안 좋더라고요. 밥맛이 안 좋더라고요. 입맛이 안 좋았는데. 그래도 한 거니까 그래도 조금은 먹자 해서 먹었는데. 어떻게 아침부터 고기를 거졌는데 하나만 먹냐고. 그래서 아. 여자들이 아침밥을 챙겨줬을 때는 다 먹어야 되는구나라고. 느꼈었고. 이제 그때 이후로는. 다 먹어요. 현진이 지금 봐봐. 사별아. 사별이 원투야. 앞縄은 기타가 아침밥이 worth칠째. 신세림. polynomial. 아뢋해센. 그래서 things like it »